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같이 풀어보신 문제는요. 2019학년도 경찰대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문제인데요. 이 점화 효과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자, 이렇게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발견들이냐면 자, 어떤 것을 컨펌하면 확정하는 것 트리튼하면 어떤 것을 위협하는 건데 우리의 셀프 이미지, 우리의 자아상을 이렇게 하는 발견들인데 보시면 이것으로 씁니다. 자, 컨셉하면 의식적이면서 이런 자율적인 이반자로서의 어떤 자아상 근데 Our Judgment, 우리의 어떤 판단이나 우리의 선택에 대한 우리가 되게 의식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자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을 위협하는, 이것을 확정하는 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투표를 뭐라고 생각해요? 자, 고의적인 또는 이런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Reflect, 뭔가를 반영하는 우리의 가치나 자, 우리의 어떤 판단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한 우리의 가치 또는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판단을 반영하는 의도적인 행위다. 자, 당연히 이건 자율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It's not influenced by 이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Consensus, 어떤 동의, irrelevance 하면은 보통 어떤 좀 관계가 없는 것들,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를 안, 어떤 영향을 안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그 표라는 것은 Should not be affected,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시면 By the location, 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위치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대요. 보시면 Polling Station 하면은 어떤 투표소의 위치예요. 투표소의 위치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러합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투표소가 어디 있든 간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투표소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보셨을 때 A, B의 답을 다 정확하게 고르실 수가 있는데 비변의 경우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받는다. 이니까 여기서는 자, 컨센스가 아닌 자, Irrelevances를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자, 보시면 자, 우리는 어떤 우리의 그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할 때 되게 의식적이고도 자율적인 이반자로서의 우리의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보시면 그것을 위협하는 어떤 발견들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번은 Threaten, B번은 Irrelevances를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이것에 대한 연구인데 이 투표 어떤 패턴에 대한 이런 연구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건 선거구입니다. 자, 아리조나주에서 2000년도에 어떤 선거구에서 투표의 어떤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The support for propositions 어떤 제안들인데 To increase the funding of schools 그러니까 이 학교에 대한 예산 또는 이 학교에 대해서 배정된 이런 돈들을 좀 늘려보자 라는 이런 제안에 대한 이런 지지가 Was a significant only greater 더 컸대요. 근데 언제 자, The polling station 이 그 투표소 자체가 Was in a school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을 때 그곳에 대한 찬성하는 것 지지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언제보다 그랬냐면 When he was in a nearby location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또는 그냥 가까운 근처에 투표소가 있는 것보다 그 투표소 자체가 학교 안에 있을 때 그 학교에 대한 펀딩을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서포트 즉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지지율이 사실 더 높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라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른 분리된 실험에서도 즉 다른 실험에서도 이 대디아를 보여주는데 자, 사람들에게 노출해요. 어떤 이미지를 노출해 주는데 교실이나 이런 학교 사물함에 대한 이미지를 노출하는 것이 또한 늘릴 수 있다,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학교 참여에 대한 지지에 대한 이런 투표 참여자들 이 사람들의 경향을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increase, 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얼소라는 뜻이 여기서 보시면 또한이니까 앞에 내용과 순접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the fact of images 이 이미지의 역할 또는 이것의 효과 또는 영향이 was not even 더 컸습니다. 어떤 차이보다 더 컸냐면 자, 이런 부모님들과 또는 부모님이 아니신 분들 자, 이 분들 사이의 이런 차이보다 사실 이미지의 영향이 더 컸다라는 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자, A번을 보시면 자, 이런 그 자아상을 위협한다 라는 뜻으로 threatened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B번에서는 자, 이 relevance is C번에서는 자, 이것을 증가시킨다 라는 뜻으로 increase를 골라주셔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MBC 뉴스 김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